가자 용아 용아 가자 용아 가자 옳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풀어줘도 되고 다시 보폭을 맞춰줘도 되고 용아 가자 가자 옳지 용이 고고고고 옳지 고고고 긴장감을 주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이렇게 같이 보폭을 맞춰서 빨리 걸어도 되고 이렇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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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되고 고고고고고고 심하게 노즈워크를 하는 개들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노즈워크를 안하고 나하고 교감을 할 수 있게 내한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옳지 고고고고고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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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옳지 가자 용아 가자 고고고고고 옳지 고고고 남사람 그대 손 힘 미끄럽네요 땀이 나서 감사합니다.